안녕하세요 인사교시로 자 일단 그 원래 심화시간 첫 수업시간인데 첫 수업 심화시간에 처음에 일단 해설강의 먼저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내년을 준비하시는 사람 분들은 이 시험에서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래 얘가 자 일단 지난주 토요일날 시험 총평문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가직보다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고요 굉장히 굉장히이라는 말을 써도 될 정도로 문제 자체의 난이도도 좀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정답이 깨끗하게 탁 떨어지는 정답이 잘 안 나오는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보면 어휘가 되게 까다롭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보면 어휘 문제 한번 볼게요 총 어휘가 5개가 나왔죠 어휘는 5개인데 보시는 것과 같이 이게 3번 이게 킬러 문제인데 이거는 독해로 들어가도 되고 어휘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일단 5번까지 그냥 5위로 보면 어휘가 5개고요 문법이 4개가 나왔죠 전형적으로 일반 행정 지방직 문제의 전형적으로 영작 2개 정비문 2개가 나왔습니다 그대로 나왔는데 문법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강조를 드렸던 포인트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지난주에 문법 특강 들으셨던 분들 레디삐던이 있지 레디삐던이 킬러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로 가르칠 때는 제일 기분은 좋지 그런데 다 맞춰야 내가 기분이 좋지 그렇지? 아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포인트를 벗어나는 문제는 다행히 없었고 15번 문법 문제만 조금 동사 찾는 것만 조금 까다로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디삐던을 모르는 학생들은 문제가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휘가 5개 문법이 4개 이렇게 나오면 킬러가 한두 개씩은 꼭꼭 들어가죠 어휘는 킬러 들어갔습니다 문법도 킬러가 있었어요 그게 제 생각에는 교수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7번하고 15번이에요 대신에 나머지 두 문제는 굉장히 평이하고 무난하게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나머지 문제는 정말로 또 평이하고 무난하게 출제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잘 잡으시고요 독해를 보면 독해가 이렇게 되면 총 9개죠 자 잘 봐 제목하고 요지가 1개씩 나왔는데요 제목이 9번이고 요지가 아마 18번인가 그럴 거예요 이 두 개가 의외로 어렵습니다 제가 문풀하셨던 분들은 제가 문풀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지 전년도에 경향이 좀 특이하다 전년도에 2020년에 고등학교 3학년 문제가 이상하게 우리가 마지막 문풀했을 때 보시면 생각보다 제목과 주제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케이스가 그대로 반영이 된 거지 오히려 우리가 많이 힘들었던 빈칸 같은 경우는 외연 문제를 물었던 16번 문제를 제외하면 빈칸은 차라리 좀 할 만했는데 제목과 요지에 특히나 9번 독해를 시작하는 9번의 제목 문제가 생각보다 잘 안 읽힙니다 답도 수월하게 나오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혼란하게 만들었던 문제가 9번 문제 그 다음에 18번 문제도 답이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내용이 짜증나는 안 읽히는 거 두 개 그리고 나서 제목 요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빈칸 두 개고요 원래 빈칸이 세 개인데 그 중에 한 개가 연결사 문제죠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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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넣는 거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일치 흐름 순서 각 하나씩 나왔죠 그렇죠 문장 넣기 일치는 그 보기 보고 답 안 되겠던가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랬나 그거 한번 봐봐 12번인가요 13번이네 봐봐 남성들은 여성들의 대화 주제가 항상 나 바보 아니야 이거 넘기면 되지 야 저기 에어컨 조금 더 틀어달라 조금 세게 틀어달라 할래 여기 안 봐요 하나씩 하겠지만 봐봐 여기 봅시다 남성들은 여성들의 대화 주제가 항상 사소한 걸 생각한다 그럴 수 있잖아 근데 봐 여성 주제는 건강에서 스포츠까지 매우 다양하다 진짜? 야구 좋아해? 축구 좋아해? 아니 그리고 여성들은 대화 중에 주제의 변화가 빨리 안 돼 그러니까 오래 있잖아 카페에 남성들은 회의 중 여러 주제가 논의될 때 집중하기 어렵다 2번 아니면 4번이지 아니 이렇게 되면 이게 보기를 잘 보라고 항상 했던 이유가 이거야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없고 급하면 잘 생각해보면 답은 뻔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건 결과론적인 거니까 그래서 각 흐름까지 하나씩 나왔는데요 전반적으로 본다면 이게 컨디션이 굉장히 좋고 국가직 같은 경우에 보통 100점 정도 만져셨던 학생들도 보통 10점에서 15점은 일단 마이너스가 되는 점수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없고 내가 지금 이제 잘 친 학생은 물론 잘 쳤겠지 근데 일반적으로 점수가 많이 떨어졌고요 여러분들 레디삐더를 묻는 7번 문제 있죠 이거 가채점 결과 정답률이 30%입니다 우리만 맞추면 돼 우리만 맞추면 되고 우리가 이기면 되는 거야 30%입니다 그리고 독해 9번 같은 경우도 정답률 많이 내고 제목 주제가 원래 80-90% 나오는데 60%가 안 되는 걸로 나와요 그럼 센 거야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보면 1년 이상을 하셨고 영어를 이렇게 좀 잘한다고 하셨던 분들은 75에서 80 마지노는 75 80 정도가 되면 영어에서 크게 밀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 국가직은 85에서 90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은 확실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킬러 문제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영어 점수는 다른 학생들이 많이 못 쳤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학교 간 학생들이 당연히 잘 치는 학생들이 많고요 아침에 지금 가채점 결과지만 하만 가채점 1등이 있고 쭉 4천 1등도 있고 하니까 잘 친 건 잘 친 학생이 잘 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년에 그대들이 잘 치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출제원이 내는 출제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절대로 어휘를 어렵게 안 냅니다 이상한 어휘 안 냅니다 보시면 전부 다 기출에서 돌아난 무난무난한 어휘인데 지문의 해석을 정말 어떻게 잘하느냐 논리추론을 잘하느냐 문제가 제1번 문법은 절대로 기출문제 유행을 변화시키지 않고 특별한 거 안 냅니다 동사 위주의 무난한 형태인데 하지만 변별력을 유지시키고요 독해는 두세 개의 킬러 문제를 주고 나머지는 정말 무난하게 풀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첫 7대의 느낌과 채점할 때의 느낌은 완전히 다른 시험입니다 이건 출제 진짜 잘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출제를 한두 번 해보신 분의 솜씨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여러분들 수준을 꽤 뚫고 있다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뭘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봐봐 7번에 자꾸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레디 비덤 같은 경우에는 앵간한 책에서는 안 다루는 문법이에요 책에는 내있지만 문제로 잘 안 다루는 내용이죠 이런 것들을 골라서 내시는 거예요 중요한 농사니까 지각사액이니까 그럼 내년은 2022년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문법을 폭넓게 기출부터 먼저 정리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우리 풀었던 규보형 문제 다시 한번 규보 문제 참 좋지 않던가 풀어보신 분들은 이거 규보 문제 같지 않던가 저도 아니고 규보에요 이거는 문규보에요 참 개의 송씨는 문씨입니다 개한테 개가 이번에 발령받으면 제가 6월로 다시 문제를 만들게 할 겁니다 7월이나 다시 만들어서 변형하고 변형하고 변형해서 난이도를 맞춰 드릴 테니까 개가 이거 주면 또 이대로 만들어내야 똑같이 그래서 열심히 하면 점수는 충분히 가능한 점수니까 알겠지 그지? 열심히 하면 1번부터 한번 봅시다 빨리 보면서 시작합시다 자 이제 파트별로 한번 보면서 시작을 할게요 자 난이도를 한번 봅시다 문풀 하셨던 분들은 문풀과 비교를 한번 해봐요 gratification 자 이거 일단 gratification 자 이거 첫 번째 내가 모르면 어떻게 한다 그랬다? 네 positive 내가 해석하면 한다 그랬죠 for many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compulsive buyer compulsive buyer가 뜻이 뭐냐면 compulsive가 원래는 강제적인입니다 근데 구매를 강제적으로 하는 게 이상하죠 강박적 구매자 충동적 구매자를 compulsive buyer라고 그러고요 독해의 소재 주제로도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compulsive buyers 이런 사람들은 the act of purchasing 구매라는 그 행동이 뭐를 그들이 사는 것보다 구매라는 행동이 그들에게 무엇을 이끌어내겠어요 내가 무엇을 그 무엇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산다는 행위 자체가 뭐를 주는 거야 이것도 봐봐 생기 라이벌리스트 오우씨 괜찮지 근데 confidence 자신감 어 tranquility 평정심 어 만족 근데 gratify가 무슨 나라야 만족과 즐거움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됐죠 그죠 4번이고요 2번 나라 한번 볼게요 보시면 globalization leads more countries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시장을 열게 만들고요 그들로 하여금 상품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교육합니다 낮은 가격에 상품과 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교육을 하면 엄청난 뭐가 있겠어요 positive가 있겠죠 낮은 가격이니까 그러니까 멸종과 경기 침체 안되겠죠 그 다음에 quotient 안되겠죠 그럼 남은 거 뭐밖에 없다 efficient 효율성 마이너스니까 전부 다 플러스를 고르면 또 3번이 되는 겁니다 여기 두 개가 일단 애들이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무난했다 근데 이 자식이 문제다 킬러입니다 요게 킬러입니다 자 저도 이 문제를 집에서 풀 때 제가 정확하게 어 문제 같은 게 4시 16분이어서 학생들 문제를 받아서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풀린 게 있기 때문에 저도 시선 유도가 돼서 4시 16분에 인사처에서 사이버 고시센터 썼고요 저도 이거 시간 많이 걸렸어요 어라? 이래 된 거지 보다가 왜 이런 거지 내가 생각하면 빈칸과 보기도 하나가 좀 안 맞았어요 그럼 드러내야 돼요 봐봐 빈칸 여기 있으면 앞에 중요해 뒤가 중요해 여기 중요하다 그랬지 봐봐요 우리는 친숙합니다 비용에 대해서 번아웃의 비용 자 번아웃이 뭐야 말 그대로 심하게 지치는 겁니다 녹초가 되는 겁니다 에너지 동기 생산성 참여 그 다음에 이런 노력 같은 것들이 모두 어떤 take a hit at work and hope 집에서 자 hit 강타하게 됩니다 그래서 many of the blank가 상당히 여러분 intuitive 내가 뭐라 그랬어 intuition 나오죠 직관이라 그래요 직관 직관이 뭐라 그랬다 보고 바로 아는 거야 쉽게 우리말을 한다면 많은 블랭크는 상당히 우리가 뻔한 것들이에요 내가 여기 뭐야 번아웃이라는 게 그래 소재잖아 번아웃에 대한 뭐가 상당히 뻔해 즉 번아웃이 녹초죠 녹초가 되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나 1번 봐요 regularly unplugged 플러그를 빼라는 겁니다 플러그를 뺀다는 게 뭐냐면 자 봐봐 이게 플러그인이지 이렇게 되면 내가 전기가 통하고 일을 하고 있지 이걸 빼버리면 뭐가 돼 그렇지 아무것도 안 하지 그리고 매사에서 떨어져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그냥 다 빼버려라 이 말은 뭐하라는 거야 그냥 쉬어라 아무것도 그냥 쉬어라 언플러그 플러그 다 빼버려라 이런 거잖아 언플러그가 왜 나오냐 그러면 자 우리가 지치고 내가 저희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한번 봐봐 나중에 어디야 발령받으시면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번아웃되느냐 컴퓨터 때문에 번아웃되요 이거 맨날 민원소주 그래서 언플러그가 무슨 말이야 여기 컴퓨터선을 뭐 해버리란 말이야 뽑아버려라 그럼 뭐하라 쉬어란 말이잖아 근데 그러면 잘 봐봐 쉬세요 불필요한 회의도 없애세요 운동하세요 그리고 스케줄 스몰 브레이크 뒤로림드 데이 하루 동안 작은 휴식시간을 만드세요 전부 다 뭐하라 쉬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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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해보자 이건 국어다잉 이제는 그럼 이게 상당히 직관적인 우리 어떤 피로 피로에 대한 뭐를 제시하는 거야 해결책이죠 그렇죠 해결책이죠 해결책인 거야 해결책인 거야 그럼 보기 해결책 데미지 날아가죠 날아가잖아요 컴플리케이션은 이거는 복합합병증 이런 말이야 날아가지 남은 건 뭐냐 1, 3인데 3번만 했더라고 이게 상 주는 겁니까 아니면 고치는 거야 픽스죠 이거 좀 생각해 쉬게 그러니까 만약에 상을 준다는 이런 거잖아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상을 준다는 이런 거잖아 예를 들면 원하고 니들 사고 싶은 걸 사버려라 막 번 걸로 그냥 써버려라 그건 여러분 상을 준다 할 수 있겠지 나의 고생한 나한테 주는 소비겠지 근데 지금 뭐야 쉬어라 회의 동안에 쉬게 해라 불필요한 회의는 하지도 마라 이런 문제가 좋은 거야 이건 내년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드러내고 우리말을 적으라고 했다 적어야 실수를 안 합니다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요 이것도 만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어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다 여기서 스스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나오잖아 근데 스스라는 단어는 단어를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단어지 뭐야 달래다 진정시키다 지금 이제 다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단어 못 받겠지만 이 단어 앞으로 제일 많이 볼 거예요 달래다 진정시키다 내년에 예상 나눠도 돼요 저 단어가 봐봐 정부가 방법을 찾고 있죠 급여를 받는 급여 소득자 달래일 방법입니다 그들의 증가한 세금 부담이지 그 다음에 새로운 세금 정책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급여 소득자에 대한 급여가 부담이 올라가니까 이 사람은 달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통령이 나오네요 그죠 대통령이죠 지난 월요일날 에이드가 되면 대통령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죠 에이드 도와주는 사람들 대통령 보좌진들이죠 보좌진들과의 만나면서 대통령이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오픈업 모아 커뮤니케이션 채널 위드 더 퍼블릭 대중들과 더 많은 대화 채널을 열도록 열도록 뭐해 열도록 대통령이 뭐하겠어요 그치 주기 지시하거나 아니면 무슨 명령하거나 아니면 요구할 수가 있겠지 근데 봐봐 픽업은 원래 고르다는 말이 강하죠 고르다 고르다는 말이 아니고 페로는 뭐야 어디어디로 툭 떨어지는 거지 그치 떨어지다고요 그 다음에 턴다운은 거부하다니까 뭐밖에 없어 콜포죠 콜포는 어휘 시간 했다 에스크라고 요청하다 요구하다 했었다 그러니까 요런 단어를 알고 요런 단어를 알면서 문장에 집어넣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되겠나요 네 요런 문제입니다 풀어보셨죠 여러분들 풀어봤지 지금 안 푸신 분들도 이거는 어프리엔드 이것도 봐요 여러분들 차이니즈 캘리그라피가 나오는데 이것도 저희들 단어책에는 있습니다 캘리그라피 뭐냐면 서예에요 서예 캘리그라피가 예쁜 글씨라면 서예입니다 중국 글자 한자 서예 같은 거 사람들이 중국어의 기원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원래 어떻게 쓰여진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러한 예술적인 전통에서 자란 사람을 제외한다면 이것의 어떤 미적 중요성은 굉장히 뭐하기 어렵습니까 여기 그랬잖아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거기 자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이 단어가 어프리엔드 뜻이 뭐가 돼 이해하다죠 understand잖아 그렇지 그런데 보기에 understand가 없는 거야 단어를 이렇게 낸 겁니다 그런데 봤죠 원래 같으면 이걸 주면 understand가 보기에 나와요 없잖아 그럼 아닌 거 지워야 되죠 inspect 조사 검사 날리죠 하나 더 intrude 침입하다 날리죠 incompatence는 둘러싸다 포위하다 날리여서 grasp입니다 grasp이 원래 움켜지다 잡아채다니까 의미를 파악하다 이해하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 어프리엔드가 또 다른 뜻이 뭐 있는 거 혹시 아나 어프리엔드 체포하다 도 있어요 arrest 도 있습니다 이게 경찰적으로 넘어가면 어프리엔드가 arrest 체포하다 도 됩니다 이해돼요 지금 대충 이해돼요 여러분들 이해하다 understand 하고 arrest 도 있다고 뜻이 자 5개 다 풀었습니다 어휘 어때요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첫 시간부터 왜 기본만 하면 여러분들이 푸는 어휘는 암기가 아닙니다 물론 기본 단어는 암기가 돼야 되겠지만 암기보다는 짧은 문장에 대한 이해를 위주로 낸 겁니다 이거 내년에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상당히 진짜 문제 잘 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 그다음에 문법은 우리가 기본만에서 했던 걸로 얼마나 해결해야 되는가 보자 틀린 거 고르는 거지 자 첫 번째 1번 포인트 뭐니 hard가 나오면 non-hi 형용사지 non-hi 형용사 기억해요 해봐 non-hi 형용사는 원칙적으로 주어자리 누굴 원칙을 한다 it을 주어라지 it 이외의 주어가 나오면 투부정서 네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그렇지 비어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원래 문장은 이렇게 돼있죠 it is hard to read his noble 이렇게 되겠지 그럼 그의 소설이 있는 거 힘들다 됐나요 내가 그랬잖아 여기서 문장의 주어가 it이지 이걸 가주어라고 하지 말고 허사라 그러죠 허사 허수압이니까 아래를 내려다보고 누구를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명사를 무조건 raising을 시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했잖아 그렇지 했던 건 아마 좋지 일본은 확실히 맞는 거고요 자 노유즈 아니지 동명사 관용편 마인드맵도 있죠 여러분 여기서 노유즈 아닌지 뭐 뭐 해도 소용없다 5년마다 페인트칠을 한다 페인트칠 된다 이렇게 돼있나 어 이제 페인트드 every five years 이거 기분만 리뷰할 때 올림픽이 4년마다 개최된다 할 때 아 대통령 선거가 그지 every four years 왜 오라고 그랬죠 그럼 봐봐 as 우리가 라고 그랬죠 야 쏘아 나왔던 무슨 동사야 지각이지 그러면 한 가정이 위층으로 이사돼 옮겨진 거야 옮겨진 게 아니라 여러분 강제로 북한이야 아니면 자기들 이사가 오는 거야 당연히 동사원형이나 뭐가 돼야 된다 그렇죠 쉬웠죠 이거는 이거는 던져준 문제고요 자 이거 다시 한번 봅시다 경찰 당국은 이웃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 여성을 체포하도록 했다 자 헤드 보면 더 위면 사역이죠 여성을 체포하는 거야 여성이 체포되게 하는 거야 여성이 체포가 되는 거야 BP죠 공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봐 이걸 동그라미 치는 순간 얼라리 let it be done 이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비죠 내가 수업시간에 이걸 왜 그렇게 강조시켰는지가 지금 나오죠 let it be done let it be done 맞지 그지 이러면 긴 설명이 뭐 필요하나 let it be done만 기억하면 되지 됐지 앞으로 수업시간에 따라 읽으라고 읽어라 덤비면 죽는다 이건 정말 하나 걸린 거예요 이거 다른 사람 많이 틀렸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만 맞추면 되지 뭐 내년에도 이런 거 하나 터지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딱 노리는 게 있네 동사 또 동사들 시험에 나올 동사 원형 기출 문제 보면요 나중에 합니다 안 해도 이거 헤드 사획동사죠 사획동사 목적에 대해 능동이면 동사 원형이죠 헤브는 아인지도입니다 기초에서 볼 겁니다 헤브는 아인지도 와요 그것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곧 해 할게 알겠지 그지 동사들의 활용도를 봅시다 여기도 봐봐 잘했네 이분이 let me know 해버렸으니까 일반 사획동사 목적이 동사 원형이니까 이거는 PP가 됐다 이래 생각했었겠네요 그지 다시 let it be done 기억하시고요 as an as possible asap 어 자 사획동사네요 폰 여기서 폰이 동사다 여러분들 폰이 전화를 걸다라는 동사 원형입니다 왜 동사 원형이냐 자 stranger 목적은 나왔지 그리고 end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end 앞에 동사 원형이 서로 어떻게 같죠 맞죠 ask 목적 수부 정사죠 오늘 기부만 하신 분들은 이나다 나왔다 도네이트 다 낳았다 AT 빼고 어떻게 하자 그랬지 뭐 돈을 기부하자 다 되면 됐지 뭐 자 보시고요 7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 8번이구나 7번 2번이 틀렸죠 레디 비던 케이스고요 8번 한번 봐봐 자 쭉 가다가 sweet natured daughter suddenly became 자 동사가 became in the unpredictably 형용사 부사는 누가 결정한다 동사가 became은 몇 형식 동사야 2형식 그러면 보호를 택하니까 보호가 되는 품사 두 가지 보호 혁명이죠 자 이게 잘못 잡으면 2번 할 수도 있겠다 2번 안 보시면 she attempted a new method and the needless to say had a different result 약간 문장이 어색하게 읽혀지지 그지 주입식 교육 들어갔지 내가 너희들이 읽어서 이상한 문장은 뭐라 그랬다 맞는 문장이라고 막 넘어가면 안 돼 따져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셨어야 되죠 동사가 동사 동사 needless to say 뭐뭐는 말할 필요도 없고 라는 수식 과정 표현이잖아 그럼 이 문장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 거야 and가 두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죠 그치 그리고 왜 and 뒤에 주어가 없느냐 and 앞 뒤는 동일한 건 서로 뭐한다 우리가 생략하니까 and 뒤에 주어도 누가 되는 거야 쉰 거야 그러니까 생략되고 괜찮죠 그런데 봐봐 여기서 일단 걸렸지 콤마를 중심으로 ing나 pp를 뭐라 그래 우리가 분사구문 아니야 그럼 콤마 뒤에 주어 히가 도착되는 거야 당연히 히가 도착을 하는 거야 게임 끝이죠 upon ing 정말로 논란을 피하려고 문제 정말 잘 낸 겁니다 야 4번 하기도 싫어 인하프 나왔네 인하프 뭐라 그랬어 올드 인하프 내가 시키는 이유 알겠죠 여러분들 올드 인하프니까 컴포터블과 인하프 위치가 서로 바뀌어야 돼요 게임 끝이에요 인하프는 지난 10년 동안 특별한 용법이 안 나왔어요 그냥 올드 인하프예요 이게 다시 2013년에 나왔던 게 15년 13년 다시 나오네요 기출에 돌릴 때 확실히 정리해라 인하프 용법들 다시 올드 인하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문법 3개 다 있어요 그리고 시험 치실 때는 정말로 어려운 거는 별표 치고 빼 안 풀어도 돼 한 개 정도는 그 다음에 지금은 잘 들어 아침에 제일 먼저 왔던 학생이 그 하만에서 지금 현재 상황 하만 1등입니다 하만 1등인데 걔가 꼭 여러분들한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형광펜 치라고 소재를 잡고 움직이라고 그랬잖아 제발 그거 꼭 하래 형광펜 치고 실제로 시험장에서 정신없을 때 제일 내가 기억나는 거 그리고 시킨 대로 다 했대 내가 문제 풀다가 막히면 어떡하라 그래서 이거 이거 그지 내 사람은 그거 다 따라해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이게요 이게요 이 문제가 왜 어려우냐 그러면 원래 주제주정 제목은 여기 소재만 잘 잡아 답이 툭 떨어지지 근데 그걸로 답을 안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보기를 일부러 되게 꼬아놨습니다 잘 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볼게요 일단 여러분 동서 잡는 거 캐스트라는 단어부터 시작하시면 캐스트라는 단어 아세요? 캐스트 내 캐스트 뭐라고 그랬어? 원래는 던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런 편 씁니다 이게 캐스트 다우돈 이게 쓰면 캐스트 다운 원래 의심을 던지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의구심을 가지다 이런 의미가 돼요 의심하다 의구심을 가지다죠 그러니까 턴이라는 것의 정의가 디지털 턴이라는 것을 던지는 거야 디지털 턴 이게 턴이라는 것의 정의가 이제 디지털 턴이라는 것의 화두 어떤 언급이나 표현을 내던지는 겁니다 어디에? 분석적 전략입니다 어떤 분석적 전략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제 디지털 라이제이션이 사회적 현실 첫 번째 문장이 나왔네요 근데 우리가 해석이 안 돼 봐봐 우리가 턴을 우리말 할게 전환이라는 단어가 전환이라는 단어 뒤에서부터 사회적인 현실 속에 있는 디지털화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게 할 수 있는 분석적 전략으로서 디지털 턴이라는 이제 화두를 던지는 거야 영어 이렇게 나온다니까 내가 그 얘기 했니? 내가 이 얘기 했나? 고1, 고2, 고3 독해 지문은 어떻게 나 얘기했나? 고1은 지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김재훈은 키가 작다 잘 들어 고2는 어떻게 나옵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김재훈은 키가 작다 직관제 그럼 3학년 어떻게 나옵니까? 키가 큰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죄가 된다면 김재훈은 세상에 지은 죄가 전혀 없다 지문이 이렇게 나온다니까 지금 그거 화고지 않니? 내가 그거 한 사람은 천재라고 그랬어요 맞지 않나? 3학년 지문이 그래 이게 뭐여 이게 나도 오늘 한 번 더 자폭했다 공감하지? 그러면 해석하고 이러잖아요 뭐야? 인간의 키가 크다는 게 작다는 게요 지문이 이런 거야 봐봐 전환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이제 디지털로의 전환에 화두를 던지는 거야 디지털 전환으로 이제 바꿔간다는 말이야 어디에서? 실제적인 사회적 현실 속에서 디지털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분석적인 전략으로서의 디지털로의 전환에 화두를 던진다 쉽게 말해서 턴이란 말이 이제 디지털화 되고 있다는 말이야 우리 현실 사회 속에서 모든 사회가 어디로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면 되잖아 Every society turns into the digital turn 이러면 될 거 아니야 이거를 이따으로 적은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잡아야 돼? 내가 명세하라고 했죠 데피니션 디지털 턴 이리로 한번 봐봐 봐봐 데피니션 자 아까 그 핵세 꼭 해보라고 했던 거 해봐 데피니션 디지털 턴 디지털 애널리티컬 스트리트지 소셜 리얼러리 끄나? 한 번 더 데피니션 디지털 턴 애널리티컬 스트리트지 소셜 리얼러리 답 찾으세요 명사들 비하여 답 몇 번 되나? 그럼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내 포도 있는 부분을 잡을 수밖에 없지 답 몇 번이야? 4번 했어? 맞추시면 잘하셨습니다 만만치가 않았을 건데 풀 때는 됐죠? 이걸 놓치면 여기서 또 죽습니다 분석적 관점에서 본다면 디지털 턴이라는 것이 가능하게 하죠 분석하고 토론합니다 사회적인 의미 여기 또 나오네 디지털 라이제이션 사회적 의미 똑같은 말이죠 디지털 턴이라는 단어가 그러므로 분석적인 접근법입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춘답니다 디지털로 하죠 어디에 사회에서 내외에서 똑같은 말 똑같은 말 똑같은 말인데 왜 우리가 틀렸을까요? 지금 보면 틀리신 분도 뭐야 이거 별거 없네 시험장 치신 분들은 야 거기서는 안 읽혔는데? 그치? 거기서는 니들이 이걸 안 했겠지 이거 이걸 안 했겠지 그게 틀리는겨 그러나 저도 집에서 처음에 가볍게 읽을 때는 뭐야? 이랬습니다 똑같아 고3거라서 그래요 어떻게 간지 알겠지 주제 중 제목 요지 무조건 명사 유지를 연결해 그리고 똑같은 말의 반복 똑같이 봐봐 여기도 디지털 라이제이션의 사회적 의미 그 다음에 분석적분 디지털 라이제이션이 사회적에서 설명하는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럼 디지털 라이제이션이 현실 사회에서 어떻게 움직인가를 설명하고 있을 뿐이야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고요 자 순서는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의외로 너무 쉬웠어요 이거는 뭐라 그랬다 요거가 연결되는 고리고요 지시사 관사 대명사를 잡으라 그랬지 자 봐봐 첫 번째 볼게요 Growing concern about global climate change 점점 증가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걱정거리가 활동가들로 하여금 조직하게 만듭니다 캠페인뿐만 아니라 화석연료 추출 소비 즉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캠페인뿐만 아니라 또한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서포트에 대한 캠페인을 해요 누가? 활동가들이 하고 있어요 그럼 봐봐 해봐 concern global climate activist 여기까지 해보시면 이 내용이잖아 그런데 A 보시면 디스솔라 cooperative 프로젝트 이러한 태양열 회사들이죠 그럼 밑에 뭐가 이거 앞에 누가 나왔어야 돼? 태양열이지? 잘 보면 여기 태양열이 있다 The West Mill Wind Farm Cooperative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C 다음에 누가 나와야 돼? 노만가 아니야? 잠깐만 써봐 이거 C로 조지면 끝나는데 L.I. 자 그럼 봐봐 C의 environmental activist 아까 나왔죠 첫 번째 문장 말했어 활동가들은 좌절한 사람들입니다 영국 정부의 무능력이죠 급속히 가속화되는 것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가속화에 대한 무능력에 대해 실망한 사람들이 이제 West Wind Farm Cooperative를 만들어낸 거야 영국이 너무 못하니까 행동가들이 뭐를 만든 거야? 우리가 회사를 만들자 여기서 이만큼이 갖고 있고 갖고 있고 이렇게 회사가 나와 그러니까 여기가 이 회사에 설명했으면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가야 돼요? 이 바로 회사가 뭐 1,400 과정에 대한 충분한 전력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C 다음에 끝났죠 끝나면 끝이죠 CAB 이거는 난이도는 길이가 길이 길다고 쫄 거 없잖아 길이는 겁나 길었지 그죠 신경 쓰실 건 없습니다 CAB고요 자 이거는 Did you have a nice weekend? Yes, it was pretty good We went to the movies 영화관 읽혔습니다 Went to the movies What did you see? Interstellar 진짜? 자 It was really good 거짓말 같은데 자 그 다음에 Really 블랭크죠 The special effect They were fantastic I would not mind seeing it again 이거 법이야 I would not mind seeing it again 이게 무슨 말일까 I would not mind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보러 가도 싫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한 번 더 보러 가도 된다고 나는 물론 이 이유는 뭐냐면 이 영화는 보고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그랬잖아요 영화 보면 이런 거 안 본다고 그러지 Inter, 별, 스텔라, 사이 별과 별 이상한 소리 나오는 거야 그리고 아마 처음으로 놀란 감독이 이상한 기법을 썼어요 사람 이상하게 세우고 소리도 안 나오고 막 이랬단 말이야 되게 난해했다고 합니다 특수효과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뭐가 제일 좋았니? 라는 몇 번의 정답이 되겠어요? 1번이죠 됐죠? 나머지는 됐고 이것도 많이들 틀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생각으로 이게 잘 안 보였대 오늘 내가 해야 될 연설에 아주 긴장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침착한 거다 아주 좋은 말이죠 You know what? 민수엔 유진 아 타이더노트 오 이해 나오네 타이더노트가 타이더노트가 결혼하답니다 타이더노트 이게 뭐냐면 이게 매듭을 묶는다는 거거든 옛날에 어떤 그 결혼할 때 의식 중에 하나가 매듭을 묶고 이런 게 있었어요 끈을 묶는 거 여기서 우리가 서로 이제 끈을 묶어서 결혼하는 겁니다 Good for them When are they getting married? 언제 결혼한다? 이렇게 되죠 여기 봐봐 근데 여러분들 잘 봐요 드랙이라는 단어로 우리 안 쓰나? 드랙 드랙 드랙은 뭐 하는 거 뭐 할 때 드랙이란 말을 쓰나? 드랙 드랙 질질 끌다라는 말 드랙 안 쓰나? 어 그리고 왜 그 커서 같은 걸로 드랙 한다 그러잖아 끌자 그렇지 Two months vacation just passed like one week 이야 두 달 방학이 한 주처럼 지나가더라 공감하죠? 공감하죠? 눈 뜯다 가면 하루 가잖아 어제 누가 이러면 유명 안 했는데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왜 이렇게 밤은 짧죠? New semester 이제 어라운드 코너 야 새 학기가 바로 앞이다 어라운드 코너가 바로 앞이에요 That's the word 내 말이 그 말이다 휴가가 몇 주 동안 질질 끓었다 좋지 그럼 여기는 뭐가 돼? 눈값이 빨리 지나가 질질 끓는 날이 안 맞잖아 알겠죠? 이거 나름 난이도 준 겁니다 파트 킬러 4번에 How do you say water in French? 불어로 물을 뭐라 그러냐 It's a light on the tip of my tongue 이거 했었죠 tip of my tongue 뭐라고 입 안에서 백맹 돌고 있지만 그러나 기억이 안 나 이건 완전히 맞는 말이지 드러내도 3번이에요 생각보다 우리가 마지막 달에 했던 내용이 시험에 많이 나왔네요 나왔으니까 또 맞춰볼게요 다음 내년에도 운이 좀 좋았는데 여기 봐봐 여자분들 여성들의 대화가 건강부터 집 정치부터 패션 여자분들도 정치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영화에서 영화에부터 가족들 교육에서 어떤 사람들의 연결 관계 문제들 그러나 스포츠는 분명히 부재하고 있다 스포츠는 분명히 빠져 있다 여자분들끼리 만나서 어제 야구 봤니? NC 야구 안 하잖아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야구장에서 커플 싸우는 거 봤다고? 대구 야구에서 둘이 앉아있습니다 커플인데 묻죠 오빠 저 사람은 왜 걸어나가? 왜 저 사람은 왜 지금은 심판이 이렇게 해? 왜 처음에 남부가 굉장히 친절히 설명을 합니다 4회를 지납니다 남자가 짜증을 슬슬 내죠 아니 그러면 여자분이 서운해하죠 나한테 화낸 거야?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야 얘들은 5회를 넘기지 못한다 5회 끝나고 나서 여자분이 나가고 남자가 잡으러 가고 야구보다 더 재밌었습니다 그때 삼성이 NC한테 낯선 건 홈런 차 맞고 안 좋은 분위기인데 정말 저를 즐겁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저기 지금 야구하고 있죠 여기 외야거든 외야 모든 이쪽 사람 전부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스포츠 쪽에 지금 약하니까 그리고 이제 막 알잖아 이렇게 플라이볼 잡으면 아웃되고 지금 그분은 정말 모르는데 아웃이 뭐야 이렇게 다 아웃이 뭐야 뭐 하고 홈런 나는 나서 홈런 차 홈런 막 왜 저 사람 저거 홈런은 뭐야 왜냐하면 내가 왜 받나 그러면 여자분 패션이 야구장 오늘 패션이 아니에요 오늘 그분은 어딘가 거기 스테이지에 서야 돼요 안 맞더라고 딱 맞는 표현이 딱 빠른가 그래서 여자분들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스포츠까지 이런 게 아니라 스포츠를 제외한 나머지 주제에 굉장히 많이 다양한 겁니다 여자분 대화가 다양해요 자 이것도 괜찮았고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본다 자 이것도 한번 봐봐 제가 이렇게 1번 앞에 있는 똑같은 방법입니다 봐요 15세기 마술 철학 과학이에요 맞잖아 이게 우선이라고 15세기 대학 그리고 모든 세계가 일반적으로 자연 철학이라는 범주로 떨어져 온 겁니다 자연 철학 짠짠짠 몇 세기 15세기 이거라고 Central to the develop Nature philosophy 여기 나와죠 Nature philosophy was the recovery classical author most important work of Aristotle 우리 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그러죠 이 사람 작품입니다 휴메니스트들은 빨리 알게 됐습니다 어디의 힘을 뭐에 대한 인색의 힘 잠깐만요 지식을 확대시키는데 인색의 힘을 알아들었다 휴메니스트라는 말 나온 적도 없습니다 드러내면 다시 몇 세기야 이게 15세기 시작할 때 여기 누구 얘기했어 에리스타틀 에리스타틀 그럼 몇 번 드러냅니까 2번 지금 같은 걸 그랬죠 1번과 2번과 3번 중에서 2번이 룰아웃되면 1번과 3번이 매끄럽게 연결된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에리스타틀 에리스타틀 시기도 15세기 그럼 얘가 인색이라는 내용은 전혀 상관없는 거죠 쉬웠던 문제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다 살짝 어려웠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제가 설명하는 거는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동영상을 보거나 수업하셨던 분들 포인트 잘 봐봐 잘 봐봐 뭐 있는가 1번에 이즈 오브 스페셜 인처리스트 기억해 이거 무슨 케이스야 오브 임포턴스 케이스죠 무슨 말이냐면 원래 보호는 혁명이지 그럼 원래 이것도 맞아야 되지 히이지 임포턴스 이렇게 써도 맞는 문장 같지 근데 왜 안 돼 자 봐봐 내가 이거 할 때 이렇게 히 이즈 닥터 적어드릴 때 그러면 히하고 닥터가 서로 뭐가 돼야 된다 그랬다 이콜 관계 돼야 된다 그랬죠 이해해 이콜 관계 돼야 되는데 지금 히하고 임포턴스가 이콜 관계가 되면 돼 아니죠 뭐가 필요해 형용사가 필요하니까 오브 플러스 주상 명사가 형용사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파이어 팔로잉은 얼스케이크죠 파이어하고 스페셜 인처리스트 동격이 되면 안 되지 꾸며야 되니까 오브 플러스 명사가 나온 겁니다 나 또 오브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다 이렇게만 적어놓으세요 오브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입니다 이거 우리 했던 동사지 시험에 나오는 동사는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컨시더잖아 죄송합니다 거의 지금 수업 안 들었던 사람이 많은데 제가 마침 다 했던 사람들처럼 얘기해서 컨시더 동사는 이렇게 씁니다 제가 보세요 컨시더 A 에지 B 쓴다고 그랬죠 컨시더 A 에지 B 그 다음에 에지 대신에 뭐를 쓸 수도 있다 투 B를 쓸 수도 있다 그랬고 이 자리에 누가 나와도 돼 형용사가 나와도 되고 명사가 나와도 되죠 그리고 이 컨시더 이하에 투 B하고 에지는 뭐가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동태가 되면 비 컨시덜드가 되고 되고 에지 투 B가 들어가도 되고 빠져도 되고 이 뒤에 또 뭐가 나올 수 있다 그랬다 형 명이 나올 수 있다 그랬지 들어가 봐 일로 봅니다 잠깐만 적어야 되나 화면 다시 이렇게 좀 잡고 10초 드릴게요 하나 둘 열 넘어가고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비 컨시덜드 나왔지 봐봐 비 컨시덜드 뒤에 에즈나 투 B가 나오고 뒤에 누가 나올 수 있다 형용사나 명사가 나왔지 그러면 2번은 맞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한 번 더 시험에 나오는 동사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컨시더 동사 이렇게 활용됩니다 오늘 잘 보면 지각사역 컨시더잖아 내년엔 컨시더가 빠질 확률이 높죠 그럼 뭐 나올까요 여러분들 컨시덜받고 하면 중요한 거 리포트 같은 거 나와요 A를 B로 언급하다 그럼 또 그렇게 나와요 아니 안재고도 내가 어련히 해주겠니 3번에 보시면 동사를 잡아라 이게 이제 조금 사실은 어려웠어요 윌비 베어리인데 자 봐 B동사죠 여러분 조동사 B 베어리의 품사가 뭐가 돼? 이걸 형용사로 보면 망입니다 베어리는 다르다라는 자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윌비에 동사가 몇 개 나온 거야 두 개지 기본만 하셨던 분들 기본만 하신 분 오늘 단어 동사 마지막에 뭐였나? 베어리였지 그게 동사로 다르다로 돼 있었지 하나는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동사가 두 개니까 얘를 빼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맞추는 애도 있어요 이게 수동 윌비 베어리드 맞추면 장땡입니다 베어리는 기본적 자동사입니다 자 기본적 어쨌거나 맞추면 돼 카메라 워즈크레이드드 여기 보세요 최초의 봐봐 워즈크레이드드니까 이것도 나왔네 동사는 세 가지 수 시제 테라 그랬지 수 단수 시제 명백한 과거 문드문미 태 타동사 뒤에 전치사 만들어진 것 고로 마킹 3번 이렇게 된 거죠 지금까지 오늘 나왔던 부분 정말로 맞춘듯이 여러분 오늘 기본만에서 막 올라오셨던 분들은 우리 했던 범위에서 다 있었어요 한 개도 빠진 게 없어요 올해 관계사가 빠진 게 굉장히 특이하고요 가정법이 빠진 것도 다소 특이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나온다는 거지 알겠지 도치가 안 나왔다는 것도 축의해 도치 비교 그럼 내년과 딱 정해져 있는 원래 여러분들 짝수가 비교를 좋아한다 비교 미친듯이 좋아한다 신경 쓰지 마 오늘 첫 시간 비교해요 괜찮아 비교 7월부터 처음부터 비교해요 왜 제가 토요일날 일찍 와서 뭐 했겠냐 앉아서 4시 6분에 문제 풀고 7시간 해설지 만들고 문제 풀 때 이거 뭐부터 아까 준비했어요 보니까 이게 빠졌더라고 이게 그 잘 나오든 비교 비교 빠졌죠 도치 빠졌죠 관계사 빠졌죠 가정법 빠지면 이걸 4개를 기본 다 깔고 이것들을 추가로 더 하셔야 돼요 그럼 물 쓸 틈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어 이거 이 문제 이 문제 이 문제 이 문제입니다 이거 이거 전화 왔는데 애한테 해설해 주고 욕문 문제가 이거죠 선생님의 답이 이거예요 가길래 이거다 그랬더니 에이씨 갖고 넣어버렸는데 자 봅시다 그럼 다 친절하게 설명했는데 자 이거 한번 봐봐 이게 중국 경제의 느림 그치 그러니까 지체입니다 역사적으로 높은 비율 성장 높은 비율에 중국 경제 지체가 항상 자 그 지역의 나머지 지역의 성장을 뭐 할 것 같아 중국 경제가 지지되면 중국이잖아 중국이 전 세계 경제 블랙홀이죠 다 빨아먹는 놈들이잖아 얘들의 경제가 지체되면 나머지 지역의 성장이 뭐가 되겠나 당연히 지체제하지 적어봐 지체제하지 지체제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30년 동안 10% 성장을 이끌었죠 강력한 가속력이 되었습니다 국제 경제를 앞으로 이끌어주는 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성장률이 느려진 거죠 공직적인 수치가 7% 느려지면 그건 확실한 확실한 어떤 감소다 지체다라고 말하지 이게 오답을 다 뭐하냐 그러면 3번을 해요 3번 좋지 자 이게 중국의 어떤 경기 침체가 나머지 지역의 경기 침체를 이끈다 그죠 그런데 그럼 리절티는 초래하다 동의어입니다 문풀하셨던 양반 날래 뭐라 그랬어 빈칸 뒤로 가서 단어 나오면 조심하라 그랬지 드러내는 방법 중 하나가 동의어 두 개 나오는 거 있다 그럼 걔들은 답이 아니다 그랬죠 아 처음 하시는 저 새끼 사기 아니야 야 이거 증인 있다 맞습니다 내가 강조했으면 뒤로 빈칸 나오면 조심해라 단어 나오면 조심하고 동의어 드러내는 것도 방법이 된다 잘 바라라고 했지 3사 동의어예요 또한 그런 부도 그래도 말이 되면 되는 거 아니냐 기다려봐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다른 지역 경기에 나쁜 역량을 준다는 거지 다른 지역의 경기를 다른 지역의 성장을 이끈다 그럼 말이 안 맞잖아 다른 지역의 성장을 이끄면 성장의 저하를 이끌어야 되나 이게 저하라는 말도 없어요 여기 저하가 없잖아 뒤에 여기는 저한데 그래서 정답 뭐가 돼 외이온이죠 짓눌러버린다는 거야 다른 지역의 성장을 외이온 맞잖아 동사 이렇게 이거 외우는 동사 아니야 외이온 어디 위에 무게를 더하지 그러면 가중시키다 악화시키다 이게 내 말에서 에그라베이트라는 단어의 어원이에요 에그라베이트 이 단어도 에그라베이트 그레이브가 무게죠 어디에 무게를 더하니 가중악화요 여기다가 에그라베이트 들어가도 돼요 알겠죠 악화시키다 그게 같은 단어가 외이온이죠 무게를 더하는 겁니다 진짜 좋은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있지 이거 공무원 카페 한번 들어가봤는데 야 바보 10명이 천지 한 명 바보만 1도 아닙니다 한 명이 답이고 외이온 아닌가요 나는 외이온 맞군 이런 밑에가 에이 등신아 리드 투지 해석하면 모르냐 등신아 밑에 아유 등신 바보 등신 바보 넌 공무원에 자격이 없다고 지랄해 그 애가 죄송해요 사라졌어요 이 바보들 이 바보들 이 바보들이 멀쩡한 애를 나중에 어떤 애가 왜요 맞아요 막 이렇게 답변 놓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잘 봐 다시 한번 봐봐 중국 경기의 침체가 다른 지역의 성장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다른 지역의 성장을 이끌어보면 중국 경기의 침체가 다른 지역의 성장을 이끈다는 말은 밑에 걸 안 맞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안 맞아요 여기도 하고 문맥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악화한다는 네그티브는 얘밖에 없는 됐지 근데 이런 문제 진짜 좋습니다 내년에 얘도 시켜서 만들어낼 테니까 한번 봅시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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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부 주면 잘 만듭니다 낚는 거 자 그 다음에 반면에 17번은 좀 무난했어요 왜냐 마찬가지로 여기가 되면 이 뒤로 뭐가 돼 이 뒤가 중요하죠 이거 그래 나도 잠깐 보니까 우리 비슷한 지문 어디선가 봤던 것 같은데 좀 찾아줘 이 지문 어디 있었어요 컨설턴트 프리랜서라는 말이 어디 있었어 지금 했었어 우리가 좀 찾아줘봐 점점 많은 리더들이 팀과는 떨어져서 일합니다 그래서 컨설턴트 프리랜서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들에게 더 많은 뭐를 줘야 된다 이렇게 되죠 떨어져 있잖아 서로 간 리더들이 그럼 뭐를 줘야 될까 가자 여러분이 더 많은 신뢰를 주면 줄수록 다른 사람이 더 당신을 믿고요 나는 확실합니다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직업에 대한 만족과 그리고 그 권한을 부여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일을 얼마나 잘 행할지 어디에 모든 단계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다른 사람을 믿어서 그 사람에게 뭐를 주는 거야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신뢰를 주는 거지 그럼 더 많은 신뢰를 주면 그러면 그 사람이 더 많은 당신을 믿어 내가 확신하는 거는 요동사도 기억해요 일단 컴퓨트 잡아놔 봐 직업의 만족과 이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럼 뭐가 돼 여기서 뭐를 주는 거야 상을 주는 거야 일을 주는 거야 제한을 주는 거야 자율성을 주는 거야 오토노미가 자치 자율이지 이것도 단어 시간에 했던 거죠 기본반도 안 한 시간 오토가 셀프고 단어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18번은 유다이즘에서요 이렇게 되죠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수석 라핀 여기 이 사람이 You cannot really be an armchair to good to 이렇게 됩니다 이거 해석하지 마 편안한 몽상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이 유대인 개념이 여기다가 이것이 번역되죠 자 to repair the world 끝 됐고 이 말이 결국 뭐하라고 to repair the world는 뭐야 세상을 수리해라 즉, 얘기합시다 세상을 고쳐라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일은 to mend what's been broken 부서진 것을 수리하는 거야 됐어요 부서진 세상 엉망이 된 세상을 뭐해라 repair 해라 그게 우리의 의무다 답 찾아 어, 알았어요 화내지 말고요 세상을 치유해야 된다 끝나잖아 특징이 보이나? 문두문미에서 중간으로 소재가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 안 드나? 맞죠? 이게 작년 독해부터 바뀐 내용이에요 이 앞에는 탁 앞에 주고요 탁 끝에 주서 탁 잡을 수도 있는데 싹 넣어버렸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교수님 중간에 끊어내서 그래요 지문을 발췌한다고 긴 지문을 끊는데 옛날에는 시작부터 딱 중간에 끊어져서 지금 어디 끊어? 중간에서 중간에 끊어버리는 거예요 명사배열 안 하면 틀립니다 초반 예시 때려버리고 여기 수재에 탁 나오는 겁니다 더 볼 필요 없겠죠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설명할 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내용 자체가 어렵냐? 아니에요 제가 해보면 19년 지방직 같은 건 제가 이거 읽다가 제가 독해하기 벅벅벅거렸다니까 힘들 정도로 이거는 해석은 깔끔한데 답이 더러워요 그리고 19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어떡하라고 그랬지? 연결사는 무조건 앞을 뭐를 놓고? 플러스죠 플러스 같이 가느냐 반대로 가느냐 먼저 라고 그랬지? 그렇죠? 갑시다 어디서 볼까요? Listen to reduce anxiety about the future 어쨌거나 이것이 미래에 대한 걱정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나쁜 일들이 현실에 일어날지 그려본다면 여러분들이 결론 짓죠 여러분들이 대처할 수 있다 내가 나쁜 상황을 내가 미리 생각을 하면 거기에 대처를 할 수 있다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그들이 주목한 것은 imaging that you might lose the relationship of possession you currently enjoy encourage your gratitude for having them now 이게 뭐냐면 여기 걸려들어가면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관계를 잃어버리거나 소유물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죠 지금 즐기고 있는 것에 대한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여러분들의 만족과 감사를 증가시키죠 지금 갖고 있는 것에서 즉 무슨 말이야 네거티브 파지티브 네거티브 파지티브 파지티브야 파지티브 왜 미래에 대한 생각을 나쁜 일이 일어날 거를 생각을 하면서 준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거 봐봐 생각해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관계를 잃거나 소유물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 지금 즐기고 있는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이 지금 그들을 가지고 있는 데에 대한 감사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미래에 대한 생각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주는 거야 플러스 플러스니까 일사 날리고 게다가 더욱입니까 둘 다 포도모나 비사이든 괜찮죠 그렇죠 자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자 always lean to the future ignoring pleasure 자 봐봐 근데 여기는 미래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현재에 대한 만족을 준다면 너무나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항상 미래에 의존하고요 그리고 현재의 즐거움을 무시하지 여긴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지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에 대한 무시지 그럼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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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이것도 문제 좋네요 문제 좋네요 이거 진짜 잘 내네 전투력 생기게 내네요 문제를 자 이거는 포인트 뭐야 연결사의 적절성 적어봐 연결사의 적절성 이거는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독해 교제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독해 교제 설명을 드리는 게 여기 있습니다 연결사의 적절성이 뭐냐 end에 있죠 잡아봐요 잡아봐요 엔드라는 거는 지금 엔드 뒤에 문장과 엔드 앞에 문장이 서로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 같은 내용이 나와야 돼 연결사의 적절성 썼니 그 다음에 전후문맥 추론이라고 적어봐 전후문맥 추론 이거랑 같은 내용이 앞에 나와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전후문맥 추론 이게 뭐냐면 밟아 working 일한다는 것이 제공합니다 더 많은 것을 경제적인 안정보다 더 많은 걸 준다 그러면 일이 주는 장점이지 앞에 뭐가 나와야 돼 경제적인 안정이지 뒤에 뭐가 돼 경제적인 안정 이외의 장점이 나와야 돼 이런 전후문맥 추론 안 하면 그냥 박살납니다 가자 why do workaholic enjoy their job so much 자 workaholic들이 왜 그렇게 좋아하느냐 대부분은 working이 그들에게 중요한 장점 아직 돈이란 말이 안 나왔다잉 이것이 사람들에게 pay check 돈이 대놓고 pay check이네 설마 pay check 모르는 겁니까 pay check 뭔데 우리는 월급이지 미국은 주급입니다 주 주급 주급이란 말 아닌데 좀 설명을 듣고 적지 그런데 주급이 뭐냐면 주급이 얘들은 봉투로 옛날에 나왔던 지금은 이렇게 안 나와요 얘들도 온라인으로 들어갑니다 옛날에 보면 퇴근할 때 되면 봉투를 줘요 그 봉투가 주급이 계산 한 장에 수표를 적혀요 수표로 이해 돼? 그냥 수표예요 수표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세금 떼고 한 달에 일주일에 한 50만 원 되지 50만 원을 금요일날 주는 거예요 쓰라고 나눠서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이 돈을 갖고 어떻게 되냐 집에 써도 되고 은행에 넣으면 내가 타든지 그런 식입니다 그게 pay check입니다 급여 월급이요 급여 급여 월급 같은 겁니다 그게 사실은 미국이 되게 안정적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주급을 주면 쓰기 좋죠 그래서 불금이잖아요 금요일날 퇴근할 때 돈을 준다 소비가 확 늘어나죠 그렇게 괜찮지 월급이 안 좋아 월급은 그러니까 우리는 월급하면 카드를 써야 돼 그래서 자꾸 월급이 스쳐 지나가죠 이렇게 그러자 월급님이 입금되셨습니다 출금입니다 슉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먹고 사는 거 돈이지 만약에 여기가 돈이라면 여전히 연결되고 돈 이외라면 여기 들어가야 되지 그래 안 그래요 financial security가 여기 설명하지 봐봐 이것은 사람들에게 자신감 A 2번이다 2번이지 틀렸지 이거 2번 맞추는 사람 손 들어봐 내가 생각해 3번이지 손 들어봐 3번 해봐 3번 4번 1번 간첩들 농담이고요 룰을 안 써서 그래 한 번 봐봐 재정적인 안정 이상을 주면 앞은 뭐가 나와야 돼? 재정적 안정 이게 독해 룰이야 독해를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다니까 전후 뒤넘어가야 돼 이 이외에 좋은 거 그러니까 이게 자신감을 주는 거 이외에 앞에가 급여표 돈이잖아 그럼 2번이 딱 들어가죠 제가 앞으로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문장 넣기가 답 제일 안 나와요 여러분들 안 나와요 이거 많이 풀어야 됩니다 자 풀어보니까 어때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체감 난이도는 낮아요 낮는데 실제 내가 받는 점수는 높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킬러 문제가 3개 4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점수가 낮은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홀수회 같은데 어렵다는 소리 나오면요 이렇게 읽히는 지문 없습니다 9번 같은 지문들로 빈칸 순서 다 만듭니다 알겠죠? 이건 내용 자체가 아직 어려운 건 없다 그래서 수업은 지금 읽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수준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야 대비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쉬워 보여도요 학생들이 그러잖아 시험장에서 쳤더라도 처음에 연락 제일 많이 왔던 게 뭐냐면 쌤 모의고사 치는 느낌이었다고 안 읽히더라 어렵더라 그건 시험장의 환경이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장보다 저희가 체감적으로 어려운 걸 풀어야 시험장 가서 그냥 여기서 푸는 평범한 기분이 드는 거라 내가 일부러 어렵게 하는 건 아니다 내가 여러분도 괴롭혀서 뭐 할게 쉽게 해서 서로가 회피하면 좋지 여기서 회피하면 저기서 죽어 여기서 울어도 시험장에서 웃으면 끝이야 알겠죠?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수업에 대한 방향은 확실히 잡혔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나올 거 제가 수업에 대한 방향을 잡고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시험 짓으면 정말 고생하셨고 결과에 관계없이 잘 쳤으면 여러분들이 잘한 거고 못 쳤으면 제가 죄송합니다 영어에서 죄송한데 실망 같은 거 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실 분들은 빨리 해야 되고 그렇게밖에 설명드릴 게 없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시는 분들은 시험 녹록치가 않다 앞으로도 영어만 난이도 조절 과목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거 수업 시간 쉬는 시간 끝나고 설명 왜 영어가 전략 과목 들어갈 수밖에 없는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기분만의 설명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하고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